자 일단 세번째 챕터 진행하기 전에 잠깐 본진 기지 로 잠깐 돌아왔구요 여기서 뭐 이거 저거 좀 하고 갈게요 피스크의 맛수? 이걸로 해놓자 울트론 기술자 뭔가 없어 보이죠 올릴 수 있는 거 없고 삼성 하나는 줘라 줄리가 없죠 절대 줄리가 없지 그치? 절대 줄리가 없어 원래 안주는 거야 안주는 거 알면서 그냥 해본 소린데 섭섭하네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죠? 아이 참 좋았을텐데 이거 돈 되게 많이 든다 캡틴의 리더십은 뭐지? 아 이게 궁인가? 아 이거 안 낀거지? 굳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끼고 싶다 16레벨을 찍어야 되네요 일단 이건 올려둡시다 궁이랑 저정도는 올려놓자 아무리 그 연합 빨리 만들려고 한다 쳐도 내가 돈을 모으고 어느정도 성장을 해야 뭘 만들든가 만들든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코스튬 강화할 게 있나요? 지금 있을까? 얘네는 세트라서 원래 투구도 건들면 안되는 거였는데 세트라서 건들기가 되게 애매해졌어 솔직히 갑바는 5개 되겠다 아 부위는 달라도 상관없네요 나 아까 부위도 같아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네 부위 달라도 되면 뭐 그렇게까지 막 빡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5성에서 6성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5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거고 안정된 컨버지움 입자 심지어 돈도 제법 드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나마 자동 선택은 없니? 아 잠깐만 여기서 투구를 또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성이랑 같은 세트 옵션 나오면 좋잖아 그런데 너무 템이 많아서 종류가 많아서 그건 안되네요 꿈이네 그냥 그럼 다음번에 모으면은 신발 한번 해봐야겠다 전투력이 제법 올랐어요 제법 올랐어 제법 오메가 카드 상자 3성? 괜찮다 어차피 카드는 지금 없잖아 내가 그래서 많이 많이 모아둬야 되니까 엑스맨 엑스맨 캐릭터들 아 나오긴 하죠? 예전에 마블 피처파이트때도 처음부터 나왔던가? 아니야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아 그다가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울버린이랑 해서 공격력 3% 괜찮다 물론 지금은 워낙 공격력이 낮아서 큰 티도 안나겠지만 그나마 포션 하급은 아직 여유롭네요 일단 진행하러 갑시다 다시 여기가 세번째 맵이고 활용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서브키를 두개나 주네요 기다려봐 수집품 여기도 있네 뭐야 서브키를 두개가 아니었는데? 세갠데? 에반데? 네 이런걸 깨고 가야될 것 같아 안깨고 가면 결국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 생각엔 어 하나 끝났다 좋다 이건 로맨스라서 좀 오래걸리겠지? 이건 뭐야? 일단 강적같은건가? 느낌이 야 근데 로맨스랑 상자 뒤지는거랑 뭔 상관이야? 안읽어서 몰르 읽어야 알텐데 안읽어서 몰라 젠장 이게 상점이 있네요? 아니 상점이라매 아 아 포션을 판매하는구나 골드로 오케이 일단 15레벨 찍었고 슈퍼 솔져 세럼? 잠지력 강화? 벌써 잠지력이란걸 만들어놨어? 좀 천천히 업그리... 아 업데이트 좀 하시지 이렇게 처음부터 뭐가 많으면 힘들... 복잡하다고요 젠장 아 업데이트 좀 하시지 야 뭐... 이거... 마블 캐릭터들이랑 대화하는 게임이니? 왜 이렇게 대화할 애들이 많아? 한무대화 뭐지? 사운드가 나갔었어 방금 뭐죠? 또 고맙습니다 더 확인 happen 잘 들으신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ξ기 좋은 가능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제 이상한가요 네 더 자유의 영상은 어제 그냥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데요? 전형적인 그 느낌이긴 해 뭐야? 와 나 이거 싱크 밀린다 지금 냅두지 않아 사냥하게 일단은 솔직히 지금 완전 극초반에 결국 체험이긴 하지만 그냥 내 캐릭터들이 싸우는 거 지켜보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캐릭터 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내 캐릭터가 싸우는 거 이거 왜 이렇게까지 소리가 또 지지거리냐? 게임문제인 거 같은데 한번 껐다켜야 되나? 자동으로 좀 껴주세요 제발 이렇게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게임 한번 껐다켜야 되나? 아 나 이거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지지거리는 거 아 나 이거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지지거리는 거 이거만 잡고 나서 한번 껐다 켜볼 아니다 아 지금 대기열이 떼는데 아 게임 문제가 아니라 블루 블루스텍인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블루스텍 문젠가? 하아 쩔 수 없지 아 굳이 이릅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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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이거 왜 이런데서 어세신크리드의 향수가 나는거지? 요새 어크는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데. 일단 다시 저 핸드잡으러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왜 도망가. 야 왜 도망가. 그만. 제발 그만. 뭐야. 왜. 아니 뭔데 이게. 장착이 안돼 있니? 아 2단계 쓰라고? 아 나는 그냥 1단계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나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냐? 아니. 아니. 느낌표 떠가지고 절대 못쓰게 막아놨네.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왜 굳이 2단계를 지금 써. 못 끄나요? 저거? 피 다르면 자동으로 쓸까? 피 다르면 자동으로 쓸까? 터라이! 퓨어. 피 르하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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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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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더 받을 수 없다고? 퓨. 아 미션 개수도 제한해놨네요 아 대화 좀 제발 미쳤나봐 왜이래 안간다고 얘들아 안간다고 제발 피 50% 이하에서 혹시 안쓰는지 한번 봅시다 쓰네요 아 쓰면 냅둬 제발 야 나 일단 1단계 다 먹고 그 다음에 2단계 먹을게 아직 막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이거 좀 먹으면서 버텨도 되잖아 아이 진짜 좀 그만해 얘들아 제발 그만 좀 해 뭐하는 거야 자꾸 내 캐릭터 얼굴 좀 보자 이것들아 화면 좀 보자 화면 좀 아유 터나 진짜 정신없다 진짜 진짜 정신없어 아니 그 뭐 예를들어 디아블로 같은 걸 할 때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야씨 받아야될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새로 해야되는게 계속 늘어 뭔가 늘어 절대 놀면서 할 게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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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임은 아니야 클릭을 계속 신경써줘야돼 모던방패 좋고 2성 좋고 2성 확정 2성 오오오 대박 나 그럼 몇 개 있냐 아 또 뭐 3만원 고마워 50만원 채웠네요 채웠는데 저거를 지금 연암 만드는데 그냥 써버리면 내가 캐릭터가 안세지지 않을까 약간 조지지 않을까 괜찮을까 나 지금 벌써 피가 이렇게 쭉쭉 달아 여긴데 고작 세번째 채터면 이렇게 쭉쭉 달아 되게 빡센데 게임 이제 그만 너는 그만해 너 말고도 퀘스트 되게 많아 지금 그만해 애들이 왜 다 성공일까 아 표적은 무슨 얼어 죽을 알았어 기다려봐 뭔가가 종류별로 되게 많네요 퀘스트 카메라 좀 돌려 카메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시합시다 근데 지금 내가 약한거 아니 낮은거 먹으니까 75%로 높이네 이젠 돌아가네 아까 저거 땜에 안됐었나봐 나 되게 약하다 왜 안잡아 뭐해 하 야 저거 숨통 끊고 가야지 뭐해 이분은 근데 왜 닉네임이 윤석열이야 좋아하시나보다 와 서브캐가 긴다 하긴 여기 지금 25개 떠있으니까 아까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거 요번 챗도 되게 길거야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네 서브캐를 이 서브캐를 깨는게 다 의미가 있는 행위들이겠죠 와 인크레더블 월크 제가 저 영화가 아니었으면 사실상 마블에 안빠졌을거에요 관심 없었을거에요 나한텐 저 영화가 최고중 하나였어 마블 입문작 최고였어 아이언맨 1보다 더 좋아요 저거 거기서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가 되게 브루스 배너박사 같았어 평소에는 멸치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너드같고 되게 약골같은데 근데 그건 약간 지킬앤하이드같은 느낌도 있었다 인크레더블 월크 그래서 좋았나 오히려 아니 저 차는 무슨 죄야? 되게 안전운행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생탑이네요 그럼 한번 더 예전운엘서 이해하자 조금 더 예전운엘서 한번 더 예전운엘서 이렇게 오신 것을 한번 더 예전운엘서 이렇게 어떻게 네전운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네 근데 오히려 안 좋은건가? 심심해졌는데 핸드 집행자 어디있는데? 아 누가 잡아서 안나온거였어?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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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우할때도 이정도로 썹캐가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하지만 스토리를 안보죠? 모르죠? 규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와아아아 스테미나 딸려요 이제 얘네 잡을때 나 되게 약하다 캡틴이 약한걸까? 근데 뭐 원래 저 이런거 할때 티어피오같은거 안보고 시작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지 저는 마블에서 제일 좋아하는게 헐크 그 다음이 케바 그 다음이 스파이더맨이니까 스파이더맨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케바 먼저 하는걸로 꼬만해 제발 케밥이요? 아니 무슨 케밥이요? 케밥이야 케밥 좋아하기는 하지 케밥 아 발음이 그렇게 구린가? 야 이거 지금 천 몇백으로 되어있는데요 경험치가 내 영혼 어딨지? 기록인가? 아닌데 아 이건가? 이건 스쿼드 랭크잖아 라틴 아메리카 좋은데? 라틴 아메리카 좋은데? 아니 영웅 저걸 보여달라니까? 이거 말고 아까 뭐 있었잖아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얘네가 이거 아닌데 뭐 이런것도 있었니? 하아 쌈바 스쿼드 랭크 20을 달성하라고? 선 넘네 본부는 본부 가능하잖아 아 없나? 내가 잘못 본건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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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못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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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특이하네. 꽝! 잘 못 봤나? 의심스러운 배송물? 잘 못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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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acyj 잘 못 봤나? 나 내일이 금요일인가? 목요일이네 아직 한참 남았네 아 이것쯤 나 이런거 못 보는데 거슬려서 못 봐요 아니 이게 되게 쪼끔쪼끔 찔끔찔끔 저거라서 되게 짜증나네 오 닥스는 막 마비가 있네요 아 이거 자꾸 이것만 잡고 있냐 야 뭐하냐 나 무슨 퀘스트 있는줄 알았어 아직 퀘스트가 안 깨진줄 알았다 아 그만 쫓아 아 뭐하냐 AI 쓰레기네 진짜 뭔 놈의 자동 지정이 이거밖에 안되냐 이게 13레벨 퀘스트라고 적은 19레벨인데 장난쳐 사기치고 있네 이게 캡틴 아메리칸인지 캡틴 야간인지 모르겠다고요 하 그러게요 아니 서브캐를 3챕터에 25개를 박아놨어요 얘네가 이걸 안 깨면 내 손해거든 안 깰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모바일 MMORPG가 다 그렇죠 뭐 다 야간다지 뭐 근데 이런걸 RPG라 부를 수 있을까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RPG라는 장르랑은 너무 약간 괴리감이 있는 느낌 다 잃은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느낌 안 깨끗하게 만들어진 느낌 캐스트가 방금 끝났는데 왜 그걸 또 치냐 아니 그 딱 진짜 야 집행자 일로와 어딜 숨어 임마 야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몸을 쳐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미쳐버리겠구만 얜 또 뭔데 대화가 떠있어 팬들을 응원하자고? 너 혹시 거기 뭐 주식 사놨니? 되게 의미도 없는 이런 수지품 같은 거 여기저기 다 박아놨다 그래 놓고 저걸 안 먹으면 내 손에다 100%를 채워라 아니면 그냥 메인 밀까요 열심히 차라리 레벨 딸려도 들이박으면 어떻게든 깨지지 않겠어? 9004인데? 메인캐랑 서브캐랑 경험치 차이 오지네 한 마리 잡으면 0.02% 주네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잡던 거 같이 쳐가지고 경험치가 확 줄었네 저거 캡틴 마블이지? 개쎄다 이분 현질 하셨나? 안하셨는데 삼성이 있으시네? 하긴 나도 지금 템 다 갈면 삼성이 가능하긴 한데 저건 또 뭔데 게이다라? 게이야? 아 끊긴 좀 제발 얼마나 고사양 게임인겁니까 대체 매도우? 위도우 친구야? 이분 되게 아니 이 게임이 모델링을 되게 돌려쓰기를 했네 일반 NPC랑 이름있는 NPC랑 왜 이렇게 잘 겹쳐? 생긴게 가라고 가라고 가라깃깃 74.47% 야 이게 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는구나 레벨이 잠재력인지 머싱갱인지가 찍혔는데 뭐야 핸드 고위집행자? 아 방금 그런애를 4마리 잡고 기공술사도 11마리 잡아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사람들은 다 잡으셨네 아 제발 좀 그만 끊겨 잡다가 간다 야 또 딜 깨알같이 계속 박히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토 나가서 안 되겠어요 이거 서브퀴 제끼일게요 너무 힘들다 진짜 아직도 11개가 남았거든 나 솔직히 뭐한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뭘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대 아 기왕이면 다 깨고 계속 넘어갈라 그랬는데 좀 과하다 이건 아마 잠 못 막기 전일 것 같은데 또 안 궁금해요 제발 모바일 게임 스토리 솔직히 제대로 각잡고 만든 스토리도 아니잖아 아니네 우리가 모바일 게임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우 끊기는가 봐 아 이놈의 사이버 닌자들은 근데 너무 도망을 쳐서 아 잡기가 거지같다 진짜 이빨의 사이버 닌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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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잠지를까 봐 열렸어요. 퍼스트 어벤져 1 아 레벨마다 이게 또 다 따로 있네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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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15% 감소. 불굴의 의지 맞지?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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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여기 뜨네. 전 이렇게 갈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레벨은? 26 레벨은? 26 레벨? 아잇... 조금... 돈 좀 남겨놓자. 자 돈 조금 남겨놓자. 음... 잠시만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우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거지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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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는 뭐야? 아 이런 것도 있어? 환장 35초 전 따끈따끈하네요 연흥레벨 몇가지 있는데 20? 와 10만원이 들어가네?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만 좀 그만 좀 광고해 미쳐버리겠네 아 눈아퍼 왕의 귀환에 킹핀 처치 아 블리츠 오케이 블리츠 뭐 이따가 어차피 하러 가야되니까 지금 바로 제발 모두받기는 한번에 좀 하게 해주면 안될까? 힘들어서 그래 늙어서 힘들어서 그래 이런게 강화 자 이제 신발을 올릴 때가 된거 같아요 시크릿 엠파이어를 올렸는데 시크릿 엠파이어가 또 나온거야? 홀리 쉣 하지만 다른 부위에 시크릿 엠파이어가 없는걸요? 그죠? 아 어? 아니네 있네? 어? 개꿀이네? 하하하하 색깔이 다르다 뿐이지 어쨌든 시크릿 엠파이어기는 해 그잖아 됐고 잠시만요 너 뭐할라 그랬지 방금 아 영웅 정보? 정보 맞나? 응 아니아니 기다려봐 시크릿 엠파이어 D 아 이게 ABCD인거지 그냥 어쨌든 다 시크릿 엠파이어로 치는거 아니야? 엠파이어 어 이것도 시크릿 엠파이어 아 보기가 에이지 오브 엑스구나 이건 시크릿 엠파이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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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시크릿? 아 모던 모던이 두개야 그럼 나? 아 맞아 아까 모던 하나 더 먹긴 했다 쉣 그럼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 어떤걸 올려볼까? 어차피 이거 두개는 부위가 다르니까 차라리 이거 올리는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모잘라 아 다섯개네? 방패를 올릴까? 방어력이네? 치워 공격력이네? 올려 아 어디서 였니? 저거 어디서 였니? 모든 지역 아니 아니 뭐 그렇게 추상적이야 젠장 아잇 올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성을 올리지도 못해요 저거 딸려 어차피 그러면 아까 저거 있었잖아 분해실인가 그거 있었잖아 거기 한번 가볼까?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거 아닌데 4시간 남았어요 동기와 아니 자동갱신 토 나오는구만 그럼 일단은 다음걸 해봅시다 한번 다음걸 해봅시다 다음걸 해봅시다